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너무 예쁘시다 같이 마실래요? 오하! 오빠들 타임! 오빠 오하! 이 지랄! 수진이다 진수가 반멸시킨 줄 알았는데 어디서 나타난거지? 헌팅하러 왔구나? 쪽수발이 안 맞지만 같이 마셔요 제 친구들 예쁘잖아요 이렇게 쉽게 허락해준다고? 난 진수가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내 발톱을 드러내면 안 돼 안 그래도 지금 3대2여서 너 부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진이가 너무 착해져서 연락 안 했거든 그럼 우리 왜 같이 놀면 되지? 으이그 미디야 쪽수발이가 맞네요 아 이제 이 차례인가? 키스발이 주어지려고 하는구나 컴온 컴온! 헐 뭐야 수진이랑 진수랑 분위기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우리 랩만 나가서 따로 놀까? 어? 우리 랩만? 갑자기 오빠? 어? 그 수진이랑 진수랑 둘만 빼고 넷이 나가서 따로 노는 거 어때? 맞다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너네 수진이한테 속고 있는 거야 수진이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걸? 꿍꿍이? 무슨 꿍꿍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 수진이는 절대 반성하면서 태도를 바꾼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이 아니 개수장이 있어서 쉽게 허락을 한 거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야 좀 쉽게 설명 좀 해봐 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 여섯 명에서 놀다가 분위기 좋아질 때쯤 너가 나랑 수진이만 빼고 넷이 나가자고 해봐 아 네 명만? 그래서? 나랑 수진이만 빼고 넷이 나가자고 했을 때 수진이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곱창이랑 나랑 둘만 두고 나간다고? 아가리 싹 치세요 라고 안 하고 수진이가 허락하면 100%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넨 질문만 던지고 빠져 으이그 야진아 진짜로 우리 넷만 빠진다? 어버커스! 진짜 넷만 빠져도 돼 야 수진아 너 왜 빨리 빠져? 우리 진짜로 나가? 응 진짜로 나가 수진이 안 그래도 진수 오빠랑 둘이 있고 싶었는데 잘 됐네 어 나도 수진이한테 할 말 있었는데 너네들 먼저 가 으이그 그러면 우리 둘 잘 되게 밀어줘야지 그니까 얼른 나가자 우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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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챙기고 잘 있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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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가자 빨리 빨리 수진이가 이 날을 위해 어떤 노력과 고통을 함께 했는지 아니? 장진수 이 씹어먹을 새끼 넌 오늘 뒤졌어 씨팔 수진아 너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나 수진이 담당일진이야 으이그 먼저 얘기해 아니야 니가 먼저 얘기해 난 분명 기회를 줬다 장진수 응 야 장진수 너 뒤질랜드? 잠깐만 수진아 나 먼저 얘기해 그래 어디 한번 지껄여봐 사실 나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 같아 너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막 보고싶고 그러더라고 나랑 사귀자 으이그 으이그 수진이도 진수랑 한마음 같은데 우리 사겨보는게 어때? 수진아 어때? 나의 핵폭탄급 최강무기 고백 공격이야 으이그 우와 이런 공격이 나올지 예상도 못했다 어떡하지? 대답해봐 수진아 진지하게 나 어때? 으이그 진 좋아 어가리 썩치세요 수진이 장난칠 기분 아니거든 장진수 나도 장난치는 거 아닌데 나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왜 장난으로 받아들여 진수 삐젓떡 흥흥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라고? 그럼 수진이도 진수 좋아하네 으이그 그럼 우리 사귀는 거 맞지? 우리 오늘부터 일일인 거다 으이그 이 딱 저 이 심한 새끼야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 고백 공격 우흨 아 순빈아 이제 두 다리 쫙 펴고 재밌게 놀아라 으이그 으이그 수진아 말을 제대로 해보라고 당체수이 civil 심한 의미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뭐 때리기라고 했어?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다 나한테 고백했어 으악 뭐? 고백? 이게 뭐야 유이유이 수진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진이 이제 더 무서워 수진아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필요없어 유이유이 이제 수진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될 것 같아 언니들을 불러야겠어 수진아 너 설마 수진이가 이 방법까진 안 쓰려고 했는데 유이유이 당분간 몸사리고 있어 언니들 잘 지내셨쭈? 수진이는 너무너무 힘들었쭈? 우리 애기 힘들었지? 언니들 조져줄게 이수진 전국수진연합회장 어디 잠버려 새끼들이 우리 수진이를 건드려 김수진 전국수진연합 부회장 오케이 언니들이 닭 쓸어버려 새끼 오늘 저희랑 한잔 하실래요? 으이그 으이그 Don't touch my friend 잠시 검은이 있겠습니다 예? Don't touch my friend 애기들아 취지고십니? 누..누구세요? 나는 전국수진연합 부회장 이수진 난 전국수진연합 부회장 김수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에이익 역대급 개좋됐다 와 살벌하다 진짜 아니 어떤 잠버리 새끼들이 우리 막내 수진이를 괴롭힌다는 소문이 있던데 실례지만 먼저 건딘 건 그쪽 동생인데요 헤헤 누님들 재미있고 귀엽고 깜찍한 진수랑 노실래요? 으이그 너구나 잔바리 새끼가 수진아 고백공격바위에 물러난 장수진이 아니지 난 장수진이야 어쩌지 진수때문에 전국각지에서 수진이들이 몰려들었어 야 장진수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지 오늘 그 고백에 대한 답변을 하러 오바지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넨 구경할거니? 구경할 때면 누나랑 사귈래? 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빠 오빠는 왜 우리 막내 수진이한테 고백을 한거야? 혹시 누나는 어때? 그래도 연상보단 연하가 낫지 오빠 나는 어때? 저기요 장진수씨 대답을 하시라구요 왜 아가를 싸놀고 계시죠? 와 와 와 배답을 하세요 나도요 배답은 해야지 아버님 엄마 평화 아가를 싸눌고 계시냐고요 으아 귀여워 최저저저저 죄송하니까 0 진수 개쫄았쥬 진수 개쫄았쥬 시한사발에 지려버렸쥬 살짝 아니 존나 지렸었노 진수 방면 홍보 진수 저희쪽 보ford 따라오는 중 vivo 진수 네 바로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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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다가요! 가자! 가자, 가자! 나니 세이! 나니 세이!